3개 미션 채워주기 2개 Without beating 잘봐주세요 편겨주세요 이게 놔라요 만약의 1번같은 3개씩 같은건요 하면 들어있으면 명치 어 자 됐어요? 그냥 뚫뚫뚫뚫뚫뚫 응? 한 대씩은 어떤거냐? 한 대씩은 손에 손을 대단해 주고 튕기는 속도에서 그냥 붙잡는거에요 아팠어? 아 자 이렇게 말해야 돼 다음 물리기식은 이거 감아서 탕 튕기면서 인으로 쑤고 가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감아서 나가면서 몸만 쫙 튕겨가지고 튕겨서 명칭 알고 있는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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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